형이 음악 주세요. 앉아서 하다가 누워서 하다가 할게요. 합시다. 황납정의 라인아웃! 자 소리 소리 주세요. 박수, 박수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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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이 아무도 없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나 지금도 무슨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것보다 너무 힘들던 시간에 지쳐있는 모습에 내 모습에 아무런 표정도 없었던 그런 내 모습이었지 무슨 말을 해볼까 내 자신 바로 너 이젠 일어나야 할 그때가 된 걸 알아 바로 이 시간 만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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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힘들던 시간에 지쳐있는 모습에 아무런 표정도 없었던 그런 내 모습이었지 무슨 말을 해볼까 내 자신 바로 너 이젠 일어나야 할 때가 된 걸 알아 나 바로 이 시간 자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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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같이 하나 둘 셋 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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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 참 나 일어났어 예전엔 너의 모습이 아냐 차가워진 얼굴 때마다 난 난 난 할 말이라 자 박수 치면서 뜬 해심 미져 워낙 숨이 조금이 너의 대법사 이 일어났어 이렇게 조금씩 멀어졌다는 것 봐 자 자 가시러 가지만 난 떠러 가지만 혼자가 두려워 시간이 될수록 이면 더 가까이 내게 올 테니까 이대로 나를 떠나면 살짝 날아와 또 타락고 잠시뿐일 걸 다시 내게로 돌아가죠 aby officers 제네레이션으로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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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천에 양선 높이 till 거 우 ś 티타지 양선 높이 짐 트위 Earth Kinder imin 덤빙고 잘 잃으셔도 안해 부시해가 워두숭지에 나 무슨 생일을 잊는지 아무런 말 없이 불러가기네 외로운 걸 소위 없이 어디로 인지 가고 싶어 흘러가야 해 부른 사람 정성인 발걸음 너무 높은 닮에 말 걸을 쫙을 두고 그래를 할 거야 그래를 할 거야 그래를 할 거야 그래를 할 거야 서로 없이 하리지 의 탈등을 하고 너로 암스테시 난 더 미운 걸까 이제는 흘러가 왜 맘을 잃게 우린 서로 살아가니까 와우! 그리위나가 랩몸 스포 이즈야 랩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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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몸